여러 대학교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는 국보 도자기들 모아보기 국보로 지정된 도자기 중 절반가량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고요. 국보로 지정된 도자기 중 3분의 1 정도는 사립박물관인 리운미술관, 간속미술관, 호림박물관의 소장품입니다. 그리고 남은 국보 도자기 중 개인 소장품을 제외한 6건은 여러 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여자대학교 박물관, 고려대학교 박물관, 동국대학교 박물관, 용인대학교 박물관의 소장품이죠. 이와여자대학교 박물관과 고려대학교 박물관의 국보 도자기들은 상설 전시실에서 종종 만날 수 있고요. 동국대학교 박물관과 용인대학교 박물관의 국보 도자기들은 상설 전시되지 않아 특별전에서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대학교 박물관 4곳에서 소장 중인 국보 도자기 6건을 모아서 살펴볼게요. 이와여자대학교 박물관의 국보 도자기 2건 국보 청자 순화 4년명 항아리 이와여자대학교 박물관에는 국보로 지정된 항아리가 두 점 있는데요. 그 중 청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보 청자 순화 4년명 항아리에요. 옅은 녹색이 살짝 감도는 황갈색 도자기입니다. 정갈하고 반듯한 모습이기는 하나 국보 청자 어룡형 주전자나 국보 청자 동화 연화문 표주방 모양 주전자 같은 특색있고 화려한 도자기들과 비교하면 왜 이것이 국보일까 궁금해지는 평범한 모습인데요. 국보 청자 순화 4년명 항아리의 가치 중 많은 부분은 항아리 밑면에 새겨진 글귀에서 비롯됩니다. 순화 4년 개사 태묘 제1실 향기장 최기뢰 조 순화 4년 개사년은 993년이에요. 태묘는 고려 왕실에 제사를 지낸 곳인데요. 태묘 제1실은 고려의 처당인 태조 왕건을 모신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는 최기뢰라는 장인이 만들었죠. 그러니 국보 청자 순화 4년명 항아리는 재작년도가 확실한 초창기 청자이자 왕실이 제작하여 재사용도로 사용한 고급 청자이며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한 몇 안되는 청자입니다. 다만 이 글귀 속에서 어디서 생산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는데요. 순화 3년 임진 태묘 제4실 향기장 왕공탁 조 아주 유사한 문구를 지닌 굽다리 접시가 황해도의 가마터에서 발견되어 국보 청자 순화 4년명 항아리도 같은 가마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종합되어 국보 청자 순화 4년명 항아리는 초기 청자를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유물이며 그래서 국보로도 지정되었어요. 초기 고려 청자의 기준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도자기 국보 청자 순화 4년명 항아리였습니다. 국보 백자 철화 퍼도문 항아리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국보 항아리 두 점 중 백자를 만나볼게요. 국보 백자 철화 퍼도문 항아리입니다. 첫 만남부터 빠져들게 되는 매력적인 항아리죠. 국보 백자 철화 퍼도문 항아리는 형태가 참 우아한데요. 위쪽은 둥그스름하니 달항아리처럼 푸근하고 아래쪽은 날렵하면서도 너비가 적당해 전체적으로 세련되면서도 안정적입니다.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처럼 반듯한데 비스듬히 바라보면 높다란 받침 위에 달항아리를 올려놓은 듯 달라 보이는 점이 재미있어요. 국보 백자 철화 퍼도문 항아리는 장식도 굉장히 빼어납니다. 새하얀 항아리 표면 위에 건불깨 수목칼을 그려넣었는데요. 항아리를 한 바퀴 빙 둘러보면 포도 넝쿨 두 덩어리가 낭창낭창하니 늘어져 있습니다. 색을 엮고 짙게 적절히 조절하여 포도를 탐스럽게 그려낸 솜씨도 매우 좋고요. 넝쿨과 넝쿨 사이에 넉넉히 여백을 둔 멋들어진 배치도 아주 훌륭합니다.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푸근해져요. 국보 백자 철화 포도문 항아리처럼 검붉게 포도를 그려넣은 백자 항아리가 또 하나 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의 국보 백자 철화 포도 원숭이 문 항아리입니다. 둘 다 포도를 그려넣었음에도 꽤 많이 다른 모습이죠. 원숭이가 뛰노는 튼실한 포도와 바람에 살랑이는 듯 부드러운 포도가 참 대조적입니다. 우아한 한 점의 항아리이자 빼어난 한 폭의 수목화 국보 백자 철화 포도문 항아리였습니다.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국보 도자기 한 건 국보 분청사기 인화 국화문 태양아리 들여다보기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국보로 함께 지정된 두 점의 분청사기를 만나보겠습니다. 국보 분청사기 인화 국화문 태양아리예요. 이 두 항아리는 고려대학교 이공대학 부근에서 공사를 하던 중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큼직한 항아리 안에 흙이 3분의 2쯤 차있었고 그 안에 작은 항아리가 망태기에 쌓인 채로 담겨있었다고 해요. 어째서 이런 모습으로 묻혀있었던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 항아리들은 태어난 아기의 탯줄과 태반을 담아 보관하였던 태양아리입니다. 옛사람들은 아이의 태를 귀중하게 여겼는데요. 충청북도 진천에는 김유신의 태를 묻은 태실이 남아있어 아주 오래전부터 태를 중요시하였음을 잘 보여주고요. 조선왕실이 태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여러 유물들은 당시 사람들이 태를 정말 귀하게 다루었음을 보여줍니다. 태어난 아이의 태를 태양아리에 담아 아이의 인적 사항을 적은 태지석과 함께 석함에 넣고 여러 성물들로 멋지게 꾸민 태실에 묻는 것이 조선왕실이 태를 보관하는 방법이었죠. 국보 분청사기 인화 국화문 태양아리는 태지석이 발견되지 않아 누구의 태양아리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또한 조선의 어느 부모가 아이의 행복을 기원하며 묻었을 태양아리일 거예요. 국보 분청사기 인화 국화문 태양아리 두 점 중 큰 항아리를 꾸민 다양한 무늬들도 볼 만한데요. 여러 층으로 구획을 나누어 넙대대한 파도 무늬 뾰족한 잎 무늬 촘촘한 전무늬 다닥다닥 국화무늬 등으로 잔뜩 꾸몄습니다. 작은 항아리에도 국화무늬가 가득한데 두 항아리의 국화무늬 표현 방식이 다소 다르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출토지가 명료하고 테를 보관하는 풍습을 잘 보여주며 무작위의 꾸밀도 빼어난 역사적 가치가 높은 태양아리 국보 분청사기 인화 국화문 태양아리였습니다.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국보 도자기 한 건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아름다운 국보 백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국보 백자 청화 홍치 인연명 송중문 항아리예요. 유려한 형태와 수려한 그림이 눈에 띄는데요. 먼저 형태를 볼까요? 어깨는 둥글고 풍성하며 그 아래로는 점점 잘록해지고 밑동에는 두툼하고 큼직한 굽을 두었습니다. 이처럼 위보다 아래가 얇은 항아리는 곧 넘어질 듯 불안정해 보일 수 있는데요. 듬직한 굽 덕분에 항아리의 유려함을 살리면서 안정감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림을 살펴볼게요. 큼직한 소나무가 가로지르고 있고요. 그 곁으로 대나무들과 죽순이 자리하였어요. 푸르른 색감으로 소나무와 대나무를 그려내니 감상하며 눈이 참 시원시원합니다. 이 잘생긴 국보 항아리에서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은 병 입구 안쪽에 홍치라는 글자예요. 홍치는 중국 명나라 황제의 연어로 항아리의 제작 시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국보 백자 청화 홍치 이년명 송중문 항아리라는 이름에서 보이듯 원래 이 항아리에는 홍치 이년이라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홍치만 남아있냐면요. 이 항아리가 동국대학교 박물관으로 오기 전 지리산화음사의 각황전에 자리하였던 시절에 도난사고를 겪으며 입구 부분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초선 성종 20년에 만들어져 오랜 시간 잘 살아온 유물이 이처럼 근대에 이르러 잘못된 욕망에 의해 상처를 입은 점이 아주 안타까워요. 국보 백자 청화 홍치 이년명 송중문 항아리와 함께 살펴보면 좋을 항아리가 이와여자대학교 박물관에 하나 있습니다. 보물 백자 청화 송중 인물문 항아리 이에요. 전체적인 형태도 비슷하고 소나무와 대나무로 장식한 점도 유사한데요. 소나무 아래로 대나무 아래로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기를 넘어 우리 곁에 건강이 남아있는 유려하고 수려한 아름다운 청화백자 국보 백자 청화 홍치 이년명 송중문 항아리 였습니다. 용인대학교 박물관에 국보 도자기 두 건 흠스만이 듬직한 국보 백자 달항아리 들여다보기 용인대학교 박물관에는 국보로 지정된 백자 항아리가 두 점 있는데요. 그 중 둥근 항아리를 만나볼게요. 국보 백자 달항아리 입니다. 높이와 너비가 비슷한 둥그스름한 모습이 보름달을 닮았다 하여 달항아리 라 부르죠. 제작하면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각각 만든 뒤 붙이는 적이 살짝살짝 보입니다. 높이 49cm 로 꽤나 거대하며 아주 원형이라기보다는 박그레투를 위아래로 붙여놓은 듯한 생김새예요. 별도의 장식은 없지만 보는 방향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아주 슴섬하니 매력있습니다. 다른 다랑아리들과 비교해보면요. 리운미술관의 다랑아리나 국립중앙박물관 다랑아리의 동글동글한 부드러운 형태에 비하면 용인대학교 박물관의 다랑아리는 아주 다부진 느낌입니다.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의 다랑아리와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인 다랑아리와 비교해보아도 용인대학교 박물관의 다랑아리가 좀 더 듬직한 인상이죠. 이렇게 늘어놓고 보니 용인대학교 박물관의 다랑아리는 마치 다랑아리 가족을 든든히 지키는 마지 같네요. 화려한 치장 없이 본연의 모습만으로도 멋들어진 국보 백자 다랑아리 였습니다. 다양한 그림이 담긴 국보 백자 청화 산수 화조문 항아리 들여다보기 용인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국보로 지정된 백자 항아리 두 점 중 길쭉한 항아리를 만나볼게요. 국보 백자 청화 산수 화조문 항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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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아리에 푸르게 그린 여러 무늬들이 아주 볼만한데요. 도자기의 내면에 볼록볼록한 틀을 그린 후 그 안쪽에 서로 다른 네 가지 그림을 그려넣었고요. 각 틀은 마름모로 연결하였는데 그 안에 부유할 부자를 변형에 그려넣어 부자가 되기를 기원하였습니다. 부자 위로는 둥근 원안의 목숨 숫자를 부자 아래로는 둥근 원안의 지경 강 자를 변형에 그려넣어 만수무강 도 기원하였죠. 틀 안에 그림들을 좀 더 깊이 들여볼까요? 그림 네 점 중 두 점은 화조문입니다. 두루미가 괴석이 있는 화분 곁을 논일고 봉황이 풍성한 꽃나무를 즐기네요. 나머지 두 점은 산수문입니다. 이 산수문은 물가의 절벽 위에 높다란 누각이 서있고 그 옆으로는 배가 한가로이 떠있으며 아래쪽에는 정박한 배들의 돛대가 보이고 저 멀리 강 깊은 곳에는 높다란 바위가 속고 둥근 달이 떠있네요. 이와 같은 형태의 그림을 국립중앙박물관의 여러 백자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항아리와 접시와 연적에 담긴 그림을 보면 전체적으로 아주 유사하죠. 이 그림들은 동정호의 가을달이 뜬 풍경인 동정추월을 그린 것입니다. 같은 동정추월을 소재로 한 보물 백자 청화 동정추월문 항아리와도 한번 비교해보면요. 절벽 위에 서있는 높다란 누각 유유히 떠다니는 배 닻을 내리고 육지에 머무는 여러 배들의 돛대 높다란 자연물 곁 동그란 달 등의 소재가 공통되지만 국보 백자 청화 산수화 조문 항아리 속 동정추월 그림가는 전반적인 느낌이 아주 달라 재밌습니다. 또 다른 산수문은 아주 여유로운 한떼를 담고 있어요. 물가에 누각에 있는 한 사람과 그 곁에 배에 올라탄 한 사람이 생선꾸러미 인 듯한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고요. 저 너머에는 다리를 건너는 사람이 있고 저 멀리에는 높다란 산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 평화로운 산수화가 모델로 삼은 특정한 그림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앞서 살펴보았던 동정추월 그림이 그려진 백자 두 점을 참고해보면 항아리의 뒷면과 연적의 다른 면에 누가 곁에 물가에서 두 사람이 교류하는 장면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기에 관련이 있을까 싶지만 국보 백자 청화 산수화 조문 항아리 속 그림과는 많이 다릅니다. 연적에 담긴 다른 산수화들 가도 닮은 구석이 없죠. 다만 서울 역사방물관에 있는 항아리 속 산수화와 견주어 보면 화면 우측 하단 물가에 누각과 나무들이 자리하고 화면 중앙 좌측에 언덕 같은 지형이 위치하고 화면 상단에 널찍한 이등변 삼각형 꼴로 산들이 등장하는 점이 닮았기에 두 항아리 속 산수화가 서로 다른 점도 많지만 공통적으로 참고한 특정 작품이 있기는 할 것 같아요. 부와 만수문강 두루미와 봉황 탁 트이고 평화로운 풍경까지 참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알찬 백자 항아리 국보 백자 청화 산수화 조문 항아리 였습니다. 이렇게 대학교 박물관 네곳에서 소장한 국보 도자기 여섯 건을 한데 모아 만나보았어요. 자주자주 보고 싶은 아름다운 도자기들입니다. 즐겁게 보셨으면 좋아요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으시면 구독 부탁드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person 자ologist 문 수ooo 이소 Something 아까 TV